탑픽인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3위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오는 모양입니다. 대표 인터뷰한 것도 뉴스를 보곤 했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지금 OTT 최강자,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어젯밤에도 봤어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언제 나올지, 뭔가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직은 없어요. 그냥 나 한국 시장에 진출할 거야라는 어떤 선언, 이 부분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컨텐츠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툰 관련주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 같은 경우는 거의 상악가 근처까지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넷플릭스도 투자를 좀 많이 할 거다, 한국 시장에. 그다음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에 진출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디즈니 플러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바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타이탄이라든지, 21세기 폭스 지분을 또 갖고 있는, IP를 갖고 있는 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최근에 보시면 디즈니,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굉장히 지금 IP에 있어서는 지금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관련주라든지, 웹툰 관련주에 끼치는 영향들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좀 공포에 떨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게, 디즈니 플러스 유료 회원이 보니까요. 넷플릭스가 10년 걸린 회원 모집을 걸렸는데, 한 1억 정도 회원을.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가 한 16개월 만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넷플릭스가 10년 걸린 걸 16개월 만에 유료 회원들을 1억 명 모았다.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 자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가 워낙 강력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바타라든가 지금 어벤전스, 이런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신다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이 부분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관련주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한국 기업과 제작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익 배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키이스트라든가, 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공동 제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키이스트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지금 에이스토리라든지, 뉴, 펜엔터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드라마 제작 관련주들이 이 정도 올랐으면 됐어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 추가된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주가의 위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드라마 제작 업체들은 프리미엄, 퍼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는 모멘텀이 살아 있나 없나, 이 부분의 좀 핵심적인 부분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키이스트는 1월 달에 2월 달에 지금 고점, 19,000원 라인이 넘어가지 못하고 밀렸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시장의 어떤 반등 포인트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많이 오른 종목이 더 가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이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테마가 살아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업 기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작이 한 4편 정도 지금 출시가 좀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도 기대감이 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겁나 그랬고, 오늘도 지금 코스닥은 오르지만 그렇게 썩 강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에 대한 안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즉, 빠질 때는 같이 밀리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 안정적일 때는 같이 빠르게 올라와주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만 6천 6백 원 정도에서 1만 6천 원 라인. 그런데 이제 현재 주가가 1만 6천 8백 원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비중 조절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큰 물량을 한 번에 잡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물량을 잡아놓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나머지 물량을 채워내는 그런 전략들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목표치는 정보점 라인, 1만 9천 5백 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만 3천 원,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급락보다 오늘의 급등이 더 강합니다, 키스트. 그 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가격 1만 6천 8백 원 선에 거래되는데, 또한 비중 조절 감안하면서 들어가시길 바라고, 목표가 1만 9천 5백 원, 손절가 1만 3천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픽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업계의 경쟁이 아주 그냥 점점 더 본격화되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직접 제작하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인텔이 2016년에 파운드리 시장을,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좀 접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와서 또 다시 진출하겠다. 그만큼 시장이 사실 먹을 게 굉장히 많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텔 입장에서는 다들 자기 밑에 있던 그런 기업들인데, 요즘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어떤 업체들의 영업이익이나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사실상 뭔가 조금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 6시죠? 미디어 브리핑에서 지금 겔싱을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건데 규모가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경쟁자가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경쟁자 자체가 기술력을 굉장히 갖고 있네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사실 긴장을 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파이가 커지는 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점유율을 우리가 갉아먹을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큰 악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이슈인 건 좀 분명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한 8만 천 원.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 인 이슈에서 좀 다룬 아이템이기도 한데 삼성전자보다는 1위 기업인 TSMC가 좀 더 악재가 클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좀 나눴었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지켜볼까요? ISC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인텔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장비 소재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도 월덱스라든가 워니큐엔시 이런 종목들의 상승 탈력이 굉장히 좀 좋죠. 그러니까 소재 관련 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조금 좋은데 역시나 테스트 소켓 업체인 ISC에 대한 어떤 주목도 우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사실상 아마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네이버, 퀄컴, 애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 ISC고요. 이번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점유율 한 12%,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 업체에서 점유율이 12%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중요한 건 이제 후공정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질 거고요. 후공정에 대한 비중이 커질수록 동사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텔이 증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납품을 해봤던 기업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SC 잠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큰 그림에서 보시면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 이후에 저점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초에 1월 달에 2만 9천 원이라는 고점을 찍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한 번 나왔는데 저점 이탈 없이 다시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력한 지지선은 명확하다. 즉, 내가 여기서 리스크 관리해야겠구나라는 자리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오늘 이제 21선에 대한 안착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 2만 2천 5백 원에서 2만 1천 5백 원 자리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매수를 해봄직한 위치고요. 그다음에 목표치는 지난번에 1월 말에 갭자리가 좀 떨어졌던 자리인데, 아무래도 이제 갭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갭하락으로 나왔다는 건 그 자리가 저항 역할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2만 5천 원 자리가 1차적으로 저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치는 2만 5천 원까지는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손질라인은 박스권 하단 자리 2만 6천 5백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강력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탑픽은 이슈, 탑픽 첫 번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매도세를 일관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특히 기관에서 국민연금, 이제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네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이제 26일 날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연금에 대한 어떤 지금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황 지금 플러스 말에서 한 2%에서 3.5% 정도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이 지금 의견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허가가 났을 때는 결국에는 16.8%가 올해 목표치거든요. 그런데 20%까지 그게 늘어날 수 있다. 즉, 국내 주식을 그렇게 빨리 팔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들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러면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 거야, 내지는 안 빠지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결국에는 큰 그림을 글로벌 증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목에 대한 모멘텀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 기계적 매도 때문에 매도가 안 나와도 될 자리에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상 이게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과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매도가 좋은지 나쁜지는 결국 그거를 운용하는, 지금 운용하는 어떤 능력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무조건 지금 호재다, 악재다라고 논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에 좀 도움을 낼 수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26일 날에 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 부분보다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글로벌 어떤 정세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제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신다면 저는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만 믿고 대응하시면 말자, 이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 투자 전략과 좀 들어볼까요? 네, SKC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는 이제 대응주가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오히려 2차전지, IT, 화학업종,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내리거든요. 그런데 SKC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지분이 10.51%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국민연금이 상당히 조금 많은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모빌리티, 2차전지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화학업종, 그러니까 화학 섹터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 증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상품이 계속적으로 조금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3분기보다 올해 지금 현재 지금 피지라고 하는 지금 상품에 대한 가격이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너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이제 거래 정지되다가 어제 재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하락, 오늘 이제 반등인데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11만 2천 원 자리에서 10만 5천 원까지 조금 매집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목표치는 13만 원이 1차 목표치. 그런데 이제 지수가 강하다라면 오히려 신고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추가 목표치 상향은 지수 상황을 좀 보면서 상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9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탄력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픽인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